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그루핑하고 이름을 붙인 것은 list 또는 dictionary라고 하고요 서로 연관된 코드를 그루핑하고 이름을 붙인 것은 함수입니다 이렇게 코딩이란 정리정돈이 반이에요 그럼 코드가 여기서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서로 연관된 코드를 그루핑해서 파일에 저장한 후에 파일에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이것을 module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? module 그런데 코드가 더 많아지면 module도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폴더를 만들고 서로 연관된 module을 담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폴더를 package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? package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정리정돈하는 것 list dictionary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것 함수 데이터와 함수를 정리정돈한 것이 배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객체입니다 이런 코드들을 파일로 정리정돈한 것이 모듈이고 모듈을 디렉토리로 정리정돈한 것이 package입니다 지금부터 Python module packag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Python 함수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Python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함수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부터 실습을 좀 해봅시다 모듈이 뭐냐? 모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서로 연관된 코드를 파일에 담으면 그 파일을 Python에서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entry.py라고 하는 모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듈도 코드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모듈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성들이 생깁니다 한번 제가 코드를 짜볼게요 a와 b를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3이 나오죠 그런데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또 정의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a와 b라고 하는 저 값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summary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함수다 그런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얘가 실행될 것을 기대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?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충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앞에다가 접두사를 붙이는 거예요 산수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arithmetic이 산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통계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statistics sum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드를 바꾸면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코드가 더 많아지면 하나의 파일에 너무 많은 코드를 담아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성격이 깔끔한 분들은 이 앞에다 이렇게 접두사 붙이는 걸 지저분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 모듈입니다 파일로 한번 쪼개 볼까요? 저는 arithmetic-module.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저 파일로 이 코드를 이사시킬게요 그리고 이미 arithmetic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파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sum만 남기겠습니다 통계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 볼게요 그럼 저렇게 파일로 쪼갠 모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? 가져온다 영어로 import입니다 impor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entry.py 모듈 안에서는 arithmetic.py 모듈을 쓰겠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arithmetic.py 모듈 이때 이 모듈의 파일명은 확장자 py가 붙지만 py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entry.py 안에서는 arithmetic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냐 arithmetic.sum 이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3이 잘 떴습니다 그럼 statics 모듈은 어떻게 쓰면 돼요? 똑같은데 statistics 모듈을 import 하시고 그것을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관습적으로 import는 제일 위에다가 선언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셔도 동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import하는 몇 가지의 문법적인 변주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주석체를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sum이라는 이름을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? from, statistics 모듈, 그리고 import sum 이라고 하면 이 코드 안에서 sum은 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? 실행해 보면 아까와 똑같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sum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copy해서 붙여넣기 하고 기존 거는 주석처리 자 여기에다가 as, statistics sum이라고 해서 ssum이라고 해볼까요? 자 이렇게 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ssum은 얘가 되는 것이고 얘는 얘가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보면 똑같이 동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듈의 사용법이에요 어때요? 모듈을 이용하면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훨씬 더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? 박수! 자 그런데 모듈이 또 많아지면 이제 또 우리 뭘 하고 싶어지겠어요? 정리정돈 하고 싶어지겠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연관된 모듈을 넣고 디렉토리에 적당한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게 뭐라고요? package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package를 하면 예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제가 경로를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이 예제는 arithmetic.py 파일이 entry.py와 같은 디렉토리에 있을 때의 예제다 라고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는 arithmetic 모듈과 statistics 모듈 모두 숫자 관련된 거니까 저는 숫자라는 이름에 number package라는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 디렉토리 안으로 이 모듈들을 이동시킬게요 그러면 패키지 안에 모듈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statistics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number 자 이 파일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import를 쓴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number package.statistics.module 를 하면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한다면 여기 있는 경로를 다 적어 주셔야죠 sum 1,2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되죠 자 from 을 쓴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from 그리고 물리적인 위치를 먼저 적고요 그리고 import sum 이라고 하면 되겠죠 위로 올리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print sum 1,2 잘 동작하죠 별명을 주고 싶다면 from number package import sum as ssum print ssum 1,2 실행하면 잘 동작하죠 여기까지입니다 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모듈과 패키지는 이 정도면 일단은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 지식지도 서마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지식이 손 닿는 곳에 보기 좋은 형태로 놓여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모델과 패키지의 사용자가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치고 끝낼까요?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멘